이 초등학생은 도대체 왜? 이 초등학생은 학교 안가니? 벨로시렉터 공룡이게 니가 더 공부하러 가자 왜? 국자를 두드렸는가? 안녕 유튜브 친구들 제가 들고 있는 이 거대한 거대한 이 검은 박스 안에는 아주 아주 특별한 공룡이 들어있습니다 콧바람이 엄청 쐬고 지능이 높아 문을 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룡 전박이 너는 이거 못하지? 드라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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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브라키오를 처음에 만나는 그 장면 브레블레 샛불돼지 샛불돼지란 트리케라톱스 아파서 누워있는 장면 이 느낌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같은데 시몬스 이 친구는 궁금한 친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꾹 일단 이 친구의 가격은 50만원 50만원 그지 이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친구들 하늘나랑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개봉 개봉 큰일 났다 일단 구성품은 에이스가 되는 주방바닥 영화 속에서 보였던 주방바닥이 있고요 이 밑에, 밑에 판에 보면 벨로스 랩터 인 더 키친 디오라마 200개 중에 138번째 제작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화 속에서 국자를 핥아먹던 랄러스윗 랩터 와우 와우 얼굴봐요 얼굴 와우 눈도 보자 눈 이 날카로운 발톱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우리 공룡 맥가드 친구들 중에서는 이 니쿠스 니쿠스 계열 공룡 맥가드 친구들 잘 살고 있는 거지 우아아아아 이쪽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쏙 요렇게 하고 세 번째 주방 가구들 요렇게 하고 네 번째 겁에 떨고 있는 초등학생 아저씨 공룡은 간다요? 어... 네 엄마다 문 열어라 엄마 엄마 아이스틱 사우시 영화 속에서 공룡에 쫓기던 그 어린 남자인데 요기 그리고 다섯 번째 발바닥에 보면 요렇게 봉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남자야 어디 갔지? 아쉽게 보이던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주방용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cosmos 비디오 완성했어 조심조심 chen 오... 대충 실물 느낌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나거든요? 오 대박! 와 감동! 와 진짜 리얼 나지 않아요? 리얼? 아 그래도 50만원이야! 그래도 50만원 너무 비싸다! 그지! 음! 학교 땡큐 마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가야! 아빠 어디 갔네! 맘내야! 전방이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근데 어디 가신거에요? 맘내야! 간식 사왔다! 전방이 팬들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내가 모자! 밖에서 다시â! 저번에 어떻게 하신거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거에요? cianche, 어떻게 하신거에요? 아니요! 그 안에서 산타입이 그 안에서 산타입이 계속 다신타입이 그 안에서 산타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